찾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 TOP 10 어떤 자동차가 가장 많이 팔렸는지 영상을 통해 꼭 확인해보세요 채널 고장 10위 혼다 10위 9위 토요타 하이랜더 8위 지프 그랜드 체로키 7위 니싼 로그 6위 토요타 캠리 5위 혼다 CR-V 4위 토요타 RAV4 3위 쉐고래 실버라도 2위 램 픽업 1위 포드 베프 시리즈 맞아 진짜 미국에서 포드 쉐고래 이런 게 많이 보이는 것 같아요 미국은 픽업 트럭 엄청 큰 트럭을 많이들 좋아해가지고 이렇게 좀 많이 팔리는 것 같더라고요 오늘은 지난 한 해 미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자동차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또 다른 주제 영상 가지고 찾아오겠습니다 더 많은 영상을 계속 보고 싶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람 꼭 잊지 마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grew up in the space част ights fed cannot fill the nih scars The sum of PC very powerful very powerful